자, 그럼 갑니깡! 에잇! 우와! 완전 만루 홈런 인디 앙! 저게 무슨 만루 홈런입니깡? 딱 봐도 파울 아닙니깡? 목에 뭔 가래가 그렇게 많이 꼈습니깡? 아니 미친 놈들아! 니들이 야구해가지고 내 실험 도구들이 전부 박살났잖아용! 마슘댱! 집 안에서 과학 실험이라니 너무 민폐임댱! 집 안에서 야구하는 새끼들보단 백배 천배 낫다구용! 세대갈 너도 그딴 노잼 실험 그만하고 우리랑 놉시깡! 됐어요용! 난 니들하고 수준 떨어지는 짓거리 하고 싶지 않다구용! 마아악! 수준 떨어지는 짓가래? 너무 안 띵, 세대갈씨! 하! 니들이 뭐라던 가네? 수준 떨어지는 짓거리만 하는 건 팩트라구용! 알겠습니땅! 그럼 그 수준 놓고 잘난 실험이나 계속 하십시오! 안 그래도 그럴 거니까 방해나 하지 마세용! 흠... 자아! 다시 갑니땅! 에잇! 에잇! 으으으... 아ā olurs 뭐라고? 니들이 버리는 그 수준 놓고 저 질스러운 짓거리들! 이젠 치긋치긋해용! 도저히 급이 안 맞아서 같이 못 놀겠다구용!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님갱? 우리가 잘못하긴 했지만 어떻게 그런 말까지 할 수 있슈갱? 니들이 뭘 알아요! 니들이 방금 어떤 실험을 망친 건지 알기나 하자구용! 무슨 실험이었습니깡? 뭐, 뭐야? 우리가 망친 실험이 대체 무슨 실험이었냔 말입댕! 그, 그건… 으악! 왜, 왜 그럼갱? 현기증 남갱? 아, 됐어용! 불이 아프게 설명해봤자 어차피 니들 수준으론 이해할 수 있는 실험도 아니고… 실험을 망친 건 미안합믹! 그치만 세대갈 너도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믹! 우리한테 사과하십쇼! 사과? 내가 왜용? 난 전혀 틀린 말 한 적 없는데용? 뭐? 내가 그동안 좀 멍청한 척하면서 니들 수준에 맞춰주니까 무언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난 원래 니들하고 수준 자체가 다른 고등생물이라고용! 하아… 너희 같은 멍청한 짐승들하고 같이 노는 것도 이젠 정말 지겹군요용… 그렇게 우리가 수준 낮고… 같이 못 놀겠으면… 그냥 꺼주십쇼!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용! 아? 너희들이랑 더는 같이 못살겠어용! 멍청한 주인 놈이야 너희랑 수준 맞아서 같이 잘 지내겠지만 난 아니라구용! 그동안 함께해서 개가 탔고 다신 보지 마라용! 저... 잠깐만 세대갈씨! 진짜 떠나는 공겨? 그럼요용! 절교예요… 저… 절교? 뭐어? 세대갈이 절교하자고 하고 집을 나갔다고? 대체 그게 뭔 소리야? 좀 자세히 말해봐! 우리가 방 안에서 야구를 하고 있었는데 야구공이 날아가서 세대갈 실험 도구들을 깨트렸습니땅… 그래서 화가 난 세대갈씨가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린검뎅… 딱 봐도 방 안에서 야구한 새끼들이 잘못 있으지 새끼야! 에휴… 세대갈이 화낼만 했네… 혹시 나갈 때 나에 대해선 뭐 별말 안 했냐? 그동안 돌봐줘서 고마웠다던가… 집사한텐 우리랑 수준이 딱 맞는 멍청한 주인놈이라고 했습니땅! 뭐?! 이 배음망덕한 세대갈이 새끼가! 그래! 그냥 영원히 꺼져버리라고 해! 절교하자고! 참나… 원래 기억력 3초에다가 우리 중 제일 멍청하고 누구세용밖에 할 줄 모르는 갈꽃 웃는 비둘기 새끼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봐줬더니 말이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깡? 응? 뭐가 말인갱? 세대갈은 집사 말대로 우리 중 가장 멍청하고 누구세용? 밖에 할 줄 모르는 놈이었습니땅! 머리를 때리면 잠시 동안 꽤 똑똑해지긴 했지만 금방 다시 멍청해졌는데… 최근에는 이상할 정도로 똑똑하고 아예 다른 비둘기가 된 느낌입니땅… 흠… 그치… 최근 들어서 세대갈이 너무 수상할 정도로 똑똑해지긴 했어… 혹시 중성화 수술 부작용 같은 건가? 응 꺼져 개새끼야 혹시… 진짜 세대갈씨는 어딘가에 납치돼 있고 오늘 집을 나간 건 가짜 세대갈씨라면… 그건 아닙니땅… 예전에 웬 이상한 놈이 세대갈을 사칭하는 사건이 있긴 했지만 지금 세대갈은 좀 이상하긴 해도 진짜 세대갈이 맞습니땅… 똥꼬 냄새 좀 그만 맡아 이 또라이 새끼야!!! 하… 아무튼 세대갈이 절교까지 선언했다는 거지? 그 자식… 진짜 이대로 나가서 다신 안 돌아오려나? 돌아올 겁니다 응? 좀 이상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세대갈은… 세대갈입니땅!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치킨 먹을 때나 피자 먹을 때나 오줌 말할 때나 똥 말할 때나 그만해 임마 누가 뭐래도 빠질 수 없는 우리 가족입니땅! 그러니까… 꼭… 다시 돌아올겁니땅! 맛슝뎅! 세대갈씨라면 절교하자 말을 진심으로 했을 리 없슝뎅! 분명 돌아올껀뎅! 좋아! 세대갈 이 자식 화도 풀어줄 겸 돌아오면 거하게 배달음식 한 판 쏜다! 우와! 족발! 치킨? 뭔 소리야? 그냥 대충 샌드위치 한 개 주문해서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되지! 흠… 많이 늦네… 이 자식 단단히 삐졌나본데… 혹시 집에 오는 길을 까먹은 거 아님갱? 똑똑해졌으니까 그건 아닐겁니땅! 하… 이 자식… 날도 추운데 대체 어디 간 거야?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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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돌아오는 거 마심갱! 돌아옵니땅… 세대갈은… 반드시…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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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휴… 안 되겠습니땅…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직접 찾아 나서야… 앗! 세대갈! 세대갈씨! 세대갈씨! 어? 뭐… 뭐야? 세대갈 돌아왔어? 세대갈! 어… 어… 너… 너… 너는? 안녕하세요! 전 지나가던 평범한 여고생인데요! 누가 봐도 외계인이잖아 이 찌발놈아! 아악! 겉모습을 미소녀 여고생으로 바꿔주는 벨트를 쳤는데 왜 작동이 안될거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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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게… 왜게… 아… 전 오늘 안 켰구나… 이미 다 들켜놓고 이제 와서 변신하면 뭐함갱? 아… 그런가…?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완전 오랜만인쌍! 우주선 고쳐서 너네별로 돌아간 거 아니었습니깡? 아… 그… 그게… 아! 마, 맞아요! 지구정복하러 왔죠! 비, 평범한 외계인처럼… 아! 제가 전에 선물해주고 간 컨트롤 V건하고 컨트롤 Z건 잘 쓰고 계신가요? 그거 비방 갈 던 없어서 전당포에 팔았습니땅! 아니 미친새끼들 아니야 이거! 그걸 왜 전당포에 팔아! 그나저나… 그 비둘기 친구가 안보이네요… 엉? 아… 세대갈? 어제 우리랑 싸우고 절교하겠다면서… 집을 나갔슘갱… 이런… 진작에 눈치채고 도망친 건가…? 사실 저는… 세대갈을 잡으러 왔거든요… 엉? 세대갈 씨를 갑자기 왜 잡슘갱? 뭐야… 그냥 평범하게 지구정복하러 온 거 아니었습니깡? 하…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솔직하게 말해야겠군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같이 살았던 세대갈은… 사실 저 같은 외계인이에요… 아니 구라가 아니라 진짜라고요! 구라도 적당히 믿을만해야 구라지… 그건 그냥 헛소리 아님갱? 겨우 그딴 시시하고 재미없는 헛소리나 하려고 온 겁니깡? 거짓말 탐지기! 세대갈은 외계입니다! 뭐죠? 진짜라니까요? 뭔 소리예요? 이건 우리 행성에서 최첨단 과학기술로 개발은 정확도 100% 거짓말 탐지기라고요! 계속 쓰닐 데기 없는 소리만 할 거면 그냥 꺼주십쇼! 안 그럼 저마다 삼성 개발팀에 넘겨버리겠습니깡! 에잉! 에잉! 뭐, 뭐하듯이 빛까만드는 스프레이! 앗! 세대갈이 외계인이었다네! 어쩐지! 세대갈씨 뭔가 수상하기는 쉽냥! 이제… 제 말은 믿으시겠죠? 근데 세대갈은 비둘기랑 완전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깡? 무슨 외계 기술로 겉모습을 바꾸고 있는 겁니깡? 아뇨! 그게 본모습이 맞습니다! 세대갈은 세대가르드 행성에서 왔거든요! 세대가르드 행성? 행성 이름을 넘어 개대충 지은 거 아닙니깡? 사실 저는 지구 정복을 꿈꾸는 평범한 외계인이 아니라 우주 범주세대를 잡으러 다니는 우주 경찰이거든요! 어, 우, 우주 경찰? 그럼 세대갈씨가 우주 범주자라는 건기앙? 맞습니다! 저는 중범죄를 처지른 외계인이 지구에 숨어있다는 정보를 듣고 동료 경찰과 함께 지구 근처에서 잠복 중이었는데요! 최근에 우연히 세대갈이 외계 생명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쭉 감시하면서 조사해봤더니 우리가 찾고 있던 바로 그 범주자가 세대갈이란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대갈을 잡으러 온 거죠! 흠, 그렇다면 뭐하든지 설명해주는 모니터! 자, 지금부터 이 모니터를 봐주세요! 지구로부터 약 1500광년 떨어진 말머리 성운 거기서도 대략 말 주둥아리쯤에 위치한 아름답고 신비한 별 세대 가르드 세대 가르드에는 지구의 비둘기와 아주 똑같이 생긴 외계인들이 살고 있었다 왜 똑같이 생겼는지는 대충 넘어가자 그러나 지구의 비둘기와 세대 가르드인의 다른 점은 지구인은 물론 웬만한 외계인을 아득히 초월하는 뛰어난 지능! 세대 가르드인들은 바로 그 뛰어난 지능을 바탕으로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과 첨단 문명을 이룩했다 그렇다면 이토록 빛나고 눈부신 세대 가르드의 문명도 그리 오래 가진 못했으니 세대 가르드 행성에 치사율이 높은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엄청난 속도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세대 가르드 문명은 빠르게 몰락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지능이라면 쉽게 치료제를 개발할 수도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전염병은 세대 가르드인들의 지능을 비정상적으로 떨어뜨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지구의 비둘기만큼이나 멍청해진 세대 가르드인들은 허무하게 멸망하고 만다 그러나 단 하나 세대 가르드 행성에서 탈출한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세대 가리였다 세, 세대 가리 그 행성의 마지막 생존자? 세대 가르시는 그럼 그 행성에서 어떻게 탈출한 건데요? 세대 가르드 별이 멸망하기 직전 세대 가른 어... 어찌저찌해서 가까스로 별을 탈출한다 이 새끼 세대 가리 어떻게 탈출했는지 모르는구만 아무튼 대충 어떻게 탈출한 세대 가른 우주선을 타고 약 1년간의 방황 끝에 생명이 가득한 별 지구에 도착한다 지구에 도착한 세대 가른 정확히 5년 후 타임머신을 만들어 시간을 거스르는 우주 중범죄를 저지르고 지명수배자가 되고 마는데 엥? 갑자기 타임머신? 엥? 그, 그럼 지금 우리가 아는 세대가씨는 외계인에다가 심지어 미래에서 왔다는 소림경? 맞습니다 국제 우주법에 따르면 타임머신 같은 걸로 미래나 과거로 가는 행위는 예상할 수 없는 거대한 변수다 전 우주가 멸망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건 아직 저희도 파악 못했습니다 일단 세대갈을 잡아서 취조해보거나 기억을 뽑아내는 장치로 세대갈의 기억을 읽어봐야 알 것 같아요 음? 아, 아니, 자, 잠깐, 잠깐! 그럼 세대갈도 설마 그 전염병에 걸려서 그동안 멍청했던 겁니깡? 아마 그럴 겁니다 세대갈의 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엄청나게 진행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세대갈도 결국 전염병을 피해가진 못했나 보군요 하지만 최근에는 다시 똑똑해졌단 말임댕! 그건 아마 죽기 직전에 회강번조 같은 걸 거예요 전염병에 걸린 모든 세대갈의 대인들은 죽기 직전에 잠깐 똑똑해졌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그럼 설마 최근에 세대갈이 계속하고 있던 실험이 전염병을 치료하는 치료제 개발? 니들이 뭘 알아요 니들이 방금 어떤 실험을 망친 건지 알기나 하자구요 응 우린… 그런 것도 모르고… 흐흐흐흐 이대로 가만 있을 순 없습니땅 당장 세대갈을 찾아서 우리도 그 실험을 도와줍시땅 안타깝지만 그렇게는 안 되겠어요 엉?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가야 하거든요 세대갈 있고 죽는다고 해도 중범죄를 저지른 우주 범죄자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 저희들은 반드시 세대갈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 세대갈에게 소중한 존재인 여러분을 인질로 삼아야겠습니다! 뭐…? 어, 우리가 순순히 따라갈 거가 신기앙? 그, 그게 뭡니깡? 아뇨! 이건 귀마개입니다 저희 종족은 가슴에 귀가 있거든요 아하! 엥? 근데 귀마개를 갑자기 왜 꺼냅니깡? 순순히 따라오지 않는다면 강제로라도 데려가야죠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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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상! 깨랑깨랑! 빵빵! 또로로룩! 땅땅! 러러러러! … 널… 뭐… 뭐야? 왜… 왜 개인이야? 오… 그, 그게… 미 개인인데요? 요... 아, 난 또 뭐라고 이께인 형님이셨구만 애있어... 이 미친 왜 개 vaccinated 빵빵 또 로 로 롱 땅땅 더라라라 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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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랑까랑 빵빵 또로 로 롱 땅땅타 빵 samhจ 잘못한 nos입니다 으아악! 아악! 드디어… 드디어 완성했어용!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드디어 완성했다구요!!! 잠 좀 자자 잠 좀, 이 비둘기 새끼야! 갑자기 쳐들어와서 괴상한 실험 버리는 거 허락해줬으면 최소한 집 주인에 대한 배려는 해야 할 거 아녀! 흥! 내가 지금 하는 실험이 뭔지 알면 오히려 니가 더 고마워해야 한다고용! 뭘 실험인데? 비밀이에요! 진 개 미친 개또라 이 새끼 아니야 이거!!! 아무튼 장수 협찬해줘서 고마워용! 또 놀러 올게용! 다신 오지마 이 쇠데가리 새끼야!!! 됐어요! 생각보다 더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늦기 전에 완성했어요! 뭐두… 조금만 기다려요! 기다려요! 어… 죽어온 게 생각나서 다시 가지러 왔… 응? 뭐지용? 다들 어디 갔나용? 응? 이것들은 뭐예요용? 이… 이게… 대체… 풀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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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상 빵상 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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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랑… 빵상 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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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상 깨랑 깨랑 빵상! 제발 아가리 좀 여물어 주시면 안 될까요? 금방 풀어드린다구요~! 지금 당장 풀어주란 말인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대갈이 와야 풀어드린다니까요! 싫어도 뭐 어쩌겠어요… 원래 세상 살다 보면 싫어도 해야 되는 것도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세대갈은 어차피 우리 구하러 안 올 겁니다! 마, 슝뎅… 우리가 싫어서 절교까지 했는데… 왜 우릴 구하러 오겠슝뎅… 왔는데요?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빵상빵상 빵빵 또로로룽 빵빵 따라라라 빵빵 또로로룽 땅탕 따라라라 빵빵 또로로룽 깨라까랑 빵상빵상 샤앗! 빵상! 깨라까랑 빵빵 또로로룽 빵빵 땡땡 땡땡… 어? 누구세용? 즉, 세대갈! 지가를 거슬리고 미래에서 과거로 넘어온 혐의로 체포한다! 새대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미래에서 과거로 온 겁니까? 뭐라고 말 좀 해보십시오! 세대가씨! 다 말해줄게요… 내가 왜… 미래에서… 과거로 온 건지… 해양 까아! 빵상 깨라까랑 빵상 빵상 깨라까랑 옛날에 한 외계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 외계인의 이름은 삐스카트로-삐리바리보스-닐 거드락만-칠리페퍼-3세 지구에서의 이름은 세대갈이었지요 그럼 그게… 세대갈의 본명인 겁니까? 음… 전형적인 세대갈의 듯식 이름이구만! 우리 행성은 진작에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어용 행성에서 빠르게 퍼진 정체불명의 천연병 때문이었지용 제 부모님은 저라도 살리자는 마음으로 저를 수형 우주선에 태워 우주로 발사했고 그렇게 제가 도착한 곳이 바로 지구였어용 정확히 2023년 1월 7일이었지용 에? 2023년 1월 7일이면… 에? 일주일 뒤 아님갱? 그래용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뒤에 난 너희를 만나게 되용 뭐, 뭐야… 그럼 미래에서도 우리랑 지냈다는 겁니깡? 맞아용 지구에 도착하자마자 길고양이들에게 잡아먹힐 뻔했던 나를 너희가 구해주면서 우리의 인연은 시작됐지용 우린 2028년까지 자그마치 5년을 함께 지냈어용 그 긴 시간 동안 우린 소중한 추억들을 정말 많이 쌓았지용 고향과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모두 씻어낼 만큼 너희와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어용 하지만 그 행복은 나 때문에 끝나버렸어요 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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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제부터 기침이 멈추질 않지… 저도 결국은 우리 행성을 멸망시킨 전염병을 피해가지 못했더군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전염병이 지구 생명체에도 전염될 뿐더러 아! 치명적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치명적인 전염병을 너희한테 전염시키고 말았던 거지요 전염병은 잠복기가 아주 긴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5년 동안 발현되지 않다가 너희들한테 먼저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했어요 세대 가르드인들한테는 뇌 기능을 저하시키는 증상이 있었지만 지구 생명체들에겐 호흡기에 치명적으로 작용했지요 뒤늦게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지만 도저히 시간 내에 치료제를 완성할 수 없었고 결국 너희들은 모두 죽고 말았어요 결국 전염병은 너희뿐만 아니라 널리 퍼져서 전 지구의 많은 생명체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고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고 말았어요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그리고 너희와의 추억이 가득한 지구가 죽어간다는 걸 그래서 결심했지요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가 너희를 살려내기로! 세, 세대 가르드 씨… 그래… 그렇게 된 거였군… 야! 우주 경찰이란 새끼가 범죄자한테 공감하지 말란 말이야! 하지만 치료제 만들 시간도 부족했다면서 타임머신은 어떻게 금방 만들었지? 내가 지구에 올 때 타고 온 소형 우주선을 개조했지요 기본적으로 초광속 운행 시스템이 탑재된 우주선이었기 때문에 적당히 개조해서 타임머신으로 만드는 건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임시 개조였기 때문에 한 번 쓰자마자 박살나버렸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타임워프를 하자마자 곧바로 우리가 살던 처치방으로 날아갔어요 하지만 정말 타이밍이 나쁘게도 그때 저한테 청염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멍청해져버린 거예요! 날아가던 도중에 어딜 가고 있었는지 까먹어버렸고 그대로 멍 때리다가 창문에 대가리를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렇게 그때부터 기억을 잃은 채 너희와 쭉 함께 지내왔던 거지용 그러다 최근에 다시 지능이 돌아온 거구용 그럼 설마… 최근에 하던 실험이… 우릴 살리는 치료제를 만드는 실험이었습니깡? 그래용… 비록 예상보다 시작은 늦었지만 그래도 전에 연구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치료제는 금방 만들 수 있었어용… 아니용… 세대가르드인과 지구 생명체의 신체 구조는 달라서 치료제도 다르게 작용해용… 너희 안에 효과가 있는 치료제는 나한테 효과가 없지용… 마, 말도 안 돼… 그럼 세대가씨는… 천염병에 걸린 세대가르드인은 죽기 직전에 잠깐 다시 지능을 되찾아용… 그 말은… 내가 곧 죽는다는 뜻이겠지용… 헛소리하지 마십시오… 그딴 건… 인정 못합니깡! 살수 이시디앙 세대가씨! 사실 그래서… 어제 독설 좀 한 거예요…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너희가 슬퍼할 테니까… 미리 정을 좀 떼고 멀리 떠나서 혼자 죽을 생각이었거든용… 야, 이게 찌발놈아! 그런 바보 머조리 같은 생각을 왜 합니깡! 그래도 다행이에요… 너희라도 살릴 수 있어서… 자… 어서 이걸 마셔용… 이걸 마시면 너희라도 살 수 있… 그건 안 돼! 눈물겨운 이야기지만 타임 오프를 해서 원래 일어났어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게만 되는 건 우주법상 절대 금지사항이다! 그런 행동이 전 우주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안돼요! 안돼요! 저 녀석들만이라도 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이오! 안돼! 일어날 일은… 일어나야만 한다! 부와줘…라… 부와줘…라… 경찰이면 경찰답게 구라새끼야! 으응! 으응! 미안해요… 어제 심한 말에서 미안해요… 결국 구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죽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그만! 으응? 우릴 죽게 만들었다고 자책하지 마십쇼! 어디 가서 혼자 죽는 난 한심한 소리 다 하지 마십쇼! 아무도 안 죽습니다땅! 우리가… 우리가 전부 구할 겁니다땅! 우리 목숨도! 지구도! 그리고 세대갈 너까지! 전부 구할 겁니다땅! 슌벤져스! 엉싱맨! 으응! 으응! 으응… 패기는 좋지만 너희 맘대로 되진 않을 거야… 우린 너희 기억을 전부 지워버릴 거거든… 마? 우리는 물론이고 세대갈에 대한 기억까지 전부 지울 거다! 너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보낼 테고 일어났어야 할 사건들은 모두 원래대로 흘러가겠지… 으응… 어, 뭐야… 여긴… 어디야… 웃기지 마십쇼! 우리가 잊을 것 같심갱! 어? 세, 세대갈! 그동안… 고마웠어용… 너희가 있어서… 정말… 정말 행복했어용… 우리가… 우리가 꼭 구하러 오겠습니깡! 그러니까… 그러니까!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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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언제 잠들었지…? 집사… 지금 몇 시입니깡? 응? 음… 으응… 으응… 에잇! 10시 15분? 오늘 전공 수업이라 늦으면 안 되는데! 이, 이 얘들아! 나 다녀올게! 집 잘 지키고 자고 지지 마라잉! 다녀오십쇼… 하아… 뭄갱? 우리 언제 잠들었던 건갱? 나도 잘 기억이 안 납니땅… 어제 좀 피곤했나봄니땅… 아! 오늘 야스오 신스키 나오는 날입니땅! 우와! 신스키 완전 초간지임갱! 당장 집사 카드 가져오십쇼! 결제 없이 깡! 주인님한테 혼나면 어떡함갱? 우리가 언제부터 집사 눈치 보면서 이런 거 질렀습니깡? 지릅시뎅! 하아… 오늘까지 벌써 세 번째 지각이야… 한 번만 더 지각하면 무조건 F인데… 에이… 앞으로 지각 안 하면 되죠… 안 되겠다… 앞으론 제가 맨날 맨날 모닝콜 해줄게요… 나… 다슬이의… 모닝콜…? 오빠… 일어나… 하아… 쪼! 에이씨… 오빠… 또 이상한 상상 있죠? 으, 응? 에이… 아, 아냐아냐… 우리 다슬이가 맨날 모닝콜 해주면 진짜 지각 걱정은 없겠는데? 헤헤헤헤… 아 맞다! 제가 땅땅이랑 애들 먹으라고 동물용 수제 간식 만들어 왔어요… 오, 진짜? 짐승놈들 엄청 좋아하겠는데? 짠! 완전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수제 간식 대량이용! 응? 근데 왜 세 개만 만들었어? 네 개 있어야 되지 않나? 네? 무슨 소리예요? 땅땅이랑 슘땅이랑 현식이 이렇게 세 마리잖아요… 어… 아, 맞네 맞네! 내가 왜 네 마리라고 생각했지? 그냥 잠깐 착각했나봐! 헤헤헤헤… 빵빵 또로로롱 땅땅 따라라라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뽕송! 뽕송! 다녀왔습니다! 야 니들! 또 내 카드로 니들 맘대로 롤스킨 샀지? 거 한두 번도 아닌데 대충 넘어갑시땅! 뭘 대충 넘어가 이 쌍놈새끼야! 하여튼 니들 때문에 내가 지갑을 두고 다닐 수가 없… 어? 웬 새 깃털이지? 방에 뭐 새 들어왔었어? 비둘기 깃털 아님갱? 아이씨 니들 밖에서 놀고 들어올 때 이딴 것 좀 갖고 오지 마! 방 지저분해진다고! 우리 오늘 밖에 안 나가고 롤만 했습니땅! 야! 그럼 대체 이 깃털은 왜 여기… 뭐지…? 왜그럼 경? 아니… 오늘따라 뭔가 굉장히 허전하단 말이야? 꼭 뭔가 엄청 중요한 걸 까먹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우리도 오늘 하루 종일 뭔가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땅… 마치 뽕알 두짝 중 하나가 사라진 기분임디앙… 아니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들 내 지갑 맘대로 뒤지지 말란 말이야! 내 지갑 어딨어? 책상 서랍 안에 있습니땅… 하… 안되겠다… 앞으론 지갑을 무조건 가방에 넣어두고… 응? 이게 뭐야…? 웬 박카스병이 여기 있지? 이런 거 넣어둔 기억이 없는데…? 빵빵 또로로롱 띵 똥똥똥 깨랑카랑 빵상 빵상 어? 빵상 빵상 깨랑카랑 까랑깨라 빵빵 또로로롱 띵 똥똥똥 미애인 미안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게 다예요… 빵상 깨랑카랑 빵빵 또로로롱 띵 똥똥똥 빵상 빵빵 또로로롱 땅땅 따라라라라 땅땅 땡땡땡 깨랑카랑 빵상 빵빵 또로로롱 띵 똥똥똥 빵상одарaradam 빵 sitt 빵빵 또로로 땅땅 빵빵 또로로 Bitte 똥똥 un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빵빵빵 또로로롱 땅땅 따라라라 땅땅 띵띵띵띵 까랑 깨랑 깨랑 까랑 빵상 빵상 띵띵땅 땅땅뚱뚱 흠… 뭐지? 뚜껑을 보면 이미 한 번 땄던 병인데? 엄청 오래된 거 아냐? 으악! 뭐야! 엄청 고약한 냄새가 나! 그냥 오래돼서 썩은 거 아닙니깡? 그래야겠다… 변기에 쏟아버려야지… 엉? 응? 뭐야 왜? 무슨 일 있어? 이 그림이… 뭔가 이상합니땅… 응? 이건 네가 예전에 그렸던 그림이잖아! 뭐가 이상한데? 현식이 행님 머리 위에 웬 이상한 새가 앉아 있습니땅! 음… 그러게… 이거 네가 그린 거잖아! 이런 비둘기를 왜 그린 거야? 내가 그린 거 아닙니땅! 난 이런 비둘기 그린 적 없습니땅! 엉? 흐흑이… 흐흑이… 뭐야 숭당아! 넌 갑자기 왜 울어?! 흐흑이… 뭐… 모르겠습냥… 그림을 보니까…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났댕… 뭐야! 그림에서 무슨 체류가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눈물이 왜 나… 에잇? 뭐, 뭐야? 나도 눈물이… 뭐, 뭐야? 님들 갑자기 왜 그래? 어라? 나도 어째서 눈물이… 이 그림 속 비둘기… 어쩐지 그리운 느낌이 납니다. 오늘 하루종일 허전했던 느낌이랑 관련 있는 비둘기가 슝냥… 비둘기라…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는 새… 멍청한 새대갈이… 새대갈… 새대… 갈… 어? 새… 새대갈? 살… 살… 살고 싶… 어? 우리가… 우리가 꼭 구하러 오겠습니땅!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죽는다는 생각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땅! 살고 싶다면… 우리랑 앞으로도 쭉 함께하고 싶다면… 살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우리가… 세대갈이 잊을 리 없잖아! 세대갈씨가 없는 짐승친구들 따위! 잊을 리가 없지 않, 흉경! 우리가… 구하러 갑시깜! 신백자스… 어쌌됩! 어쌌됩! 근데… 세대갈을 기억해낸 건 좋은데… 누구한테서 구해야 되는 거야? 아, 맞다! 주인님은 쭉 기절해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겠슘뎅! 그렇게 된 것임뎅… 아, 그렇게 된 거였구나… 근데 마누절은 아직 멀지 않았냐? 아니 진짜야, 이 찌발놈아! 아니 미친놈들아! 우리라도 정도 꺼쳐야 믿어지지! 니들 같으면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 그딴 소리들을 믿을 수 있겠냐? 어? 어… 그, 그건… 그리고 우리가 세대갈씨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릴 뻔한 건 진짜지 않심갱? 아, 하긴… 생각해보니 다슬이도 세대갈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것 같더라고… 에? 그거 진짜입깡? 그래… 정말 너희 말이 사실이라면 그 외계인들이 우리 말고 세대갈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억도 지워버렸을지도… 하… 아무튼 100% 믿기진 않지만 세대갈이 위험에 빠졌단 건 확실한 거지… 으, 잠깐만! 그럼 우리가 우주역팩에 걸려서 곧… 주, 죽는다는 거야? 그걸 막으려고 세대갈씨가 최근에 막 뭔가 실험하고 있던 거 아님갱? 맞습니땅… 분명 치료제를 다 만들었다고 한 것 같은데… 어… 바카… 병? 설마 이건가? 바카스… 병? 설마 이건가? 아아… 그거 병기에 버렸습니깡? 아니… 다행히 버리기 직전에 땅땅이 니가 소리질러서 안 버렸어… 휴… 근데… 외계인이 과거는 바뀌면 안 된다면서 뺏어가지 않으심갱? 그게 왜 책상 서랍에… 글쎄… 사실은 세대갈이 만든 치료제가 아니라 정말 썩은 바카스일지도 모르지만… 혹시 모르니까 일단 다 같이 마셔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거 썩었다고 느낄 정도로 냄새가 고약합니깡? 음… 사실 썩은 거 같다는 건 오바고… 그냥 한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빨고 있은 걸레를 푹 오린 물에 두리안하고 취두부 농축객 섞은 느낌? 아이씨 그럼 뭐 어쩌라고! 세대갈이 타임워프까지 해서 우리 구하려고 열심히 만든 건데 안 마실 순 없잖아! 일단 나부터 마신다! 어? 어떠심갱? 맛도 많이 역겹심갱? 음… 아니? 맛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악! 집사! 정신 차리십쇼! 아니 뭔 소리야… 맛 괜찮다니까? 죽으면 안 됩니 땅 집사! 살려요 안병!!! 이런 씨… 휴… 이게 제발 세대갈이 만든 치료제가 맞길 빌어야지 뭐…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세대갈이 마실 치료제를 남겨놨어야 했나? 우리 치료제를 만드느라 자기 스스로로 치료할 치료제는 못 만들었다고 했습니땅… 맛슘갱! 지구 생명체랑 자기 신체 구조가 달라서 우리가 마신 치료제는 세대갈 씨한텐 효과가 없다고 했슘갱! 아… 그래…? 아니, 저, 잠깐만! 그럼 세대갈은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우리가 무슨 수로! 난 그냥 평범한 문과대학생이고 너희들은 그냥 흔한 짐승들이잖아! 아하! 제가 도와줄만한 사람을 알고 있슘뎅! 어? 누, 누군데? 우리 바로 옆집에 섬뎅! 뭐야? 옆집? 지금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진짠 뎅! 우린 꼭 세대갈 씨를 구해야 됨뎅! 아니 뭔 소리야 대체! 애초에 너희 셋밖에 없었잖아! 세대갈인지 닭대갈인지 그런 비둘기 난 모른다고! 아니 그건 아까 말했잖아요! 외계인들이 기억을 지운 거라니까요! 하, 참나… 그래… 니들 말이 다 사실이라 치자… 내가 기억도 못하는 외계인 비둘기가 걸린 우주혁병 치료제를 대체 무슨 수로 만들어? 제이제이제약 연구원이었잖습니까? 이건 제이제이제약 연구원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살아 돌아와도 못 만들어 미친놈아! 그 우주혁병 바이러스 샘플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냐! 어… 그거야… 우리도 걸렸다고 하니까… 우리 피해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영식 씨도 세대갈 씨랑 만났었으니까 이미 걸렸을지도 모른냥! 하… 내가 대체 언제까지 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들어주고 있어야… 이, 이게 왜 진짜야? 내 빗속에 생전 처음 보는 괴상한 바이러스들이 퍼져 있잖아! 싫어라고 몇 번을 말해 찌발라마! 흠… 확실히 니들 피해서는 바이러스들이 빠르게 사멸하고 있어… 치료제를 마신 게 맞나 봐… 일단 지구에 보급할 치료제는 니들 피를 분석해서 어떻게든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 그, 그럼… 세대갈 씨 치료제는… 그건 여전히 무리야… 이건 지구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바이러스라고… 게다가 우리랑 신체 구조가 다른 외계인 몸에 작용할 수 있는 치료제로 개발하라니… 세계 1위 제약회사가 도전해도 될까 말까인데… 나 혼자서 어떻게 그런 치료제를 만들겠냐고… 뭐… 재료랑 제조법이 정리돼 있다면 모를까… 아! 혹시 어쩌면… 응? 그 책은 세대갈 씨가 자주 들고 다니던 책인데 최근에는 항상 거기다가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슴댱! 우와… 놀라워… 치료제 개발을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니… 이건 약학계의 혁명이야! 어때요? 그 정도면 세대갈 치료제 개발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래도 불가능해… 아이씨나 무능하네 진짜! 뭐 다 안 된대! 아이씨… 내가 만든 치료제가 제대로 작용하는지 테스트해보려면 그 세대갈이란 외계인 신체 조직 샘플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냐! 근데 뭐 우주 경찰인가 뭔가한테 붙잡혀 있다며! 어… 죄송한데… 대체 왜 비둘기 불알을 여기서 찾으시는 거죠? 아니… 그… 제가 몇 년 전에 여기서 비둘기 중성화 수술을 시켰었거든요… 정확히는 비둘기가 아니긴 한데… 아무튼… 혹시나 보관하고 계신가 해서요… 일단 저는 한 번도 비둘기를 중성화 수술한 적이 없고요! 만약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해도 몇 년 전에 수술한 거면 그 불알은 진작에 폐기했지! 제가 가지고 있을 리가 없지요! 아… 역시 그렇겠죠… 근데 사실 비둘기 불알처럼 생긴 뭔가를 냉동 보관해두긴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언제 어떤 동물한테서 뗀 건지 이상하게 전혀 기억은 안 나는데… 불알은 불알인데 뭔가 일반적인 생식기관하고 전혀 다른 구조라서요… 신기해서 연구용으로 보관하고 있긴 합니다… 그, 그, 그거 맞는 거 같아요! 그게 제가 찾는 거예요! 10만 원! 예?! 아니 다짜고짜 돈을 요구한다고요?! 애초에 그걸 제가 키우던 비둘기 불알이었다고요?! 그걸 왜 내가 돈을 내고… 좋으면 꺼져? 쓰리겠습니다… 여기요… 이거면 되겠죠…? 좋아! 이거면 어떻게든 만들어볼 순 있겠어! 한… 세 달 정도면… 세 달 정도면… 나만 냈습니다! 뭔 소리야! 세 달이면 진짜 개미친 속도라고! 보통 제약회사에서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기본 12년에서 15년 걸린단 말이야! 난 그딴 건 잘 모르겠고 3일 안에 끝내셔! 뭐?! 3일?!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그건 누가 옆에서 칼 들고 협박해도 못해! 정말 칼 들고 협박해도 3일 안에 안 되는지 시험해보는 건 어떠, 슘경? 개 씨… 좋아쓰! 슘당이가 책임지고 3일 동안 칼 들고 협박한다고 했으니까 세대갈 치료제 개발은 슘당이랑 영식이 형한테 맡기도록 하고 우린 세대갈을 어떻게 구할지 작전을 한번 세워볼까? 좋습니땅!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세대갈을 어떻게 구하냐? 우주경찰들이랑 세대갈은 우주에 있잖아! 우리가 뭐 우주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수로 세대갈한테 가! 아앗! 침대 밑에 뭔가 떨어져 있습니땅! 빵빵 뚜루루룩 땅땅 따라라라랑! 빵빵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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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빵빵 또로로롱 땅땅 따라라라빵상빵상 이, 이거 설마… 포탈건? 이것만 있으면 순식간에 세대갈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땅! 아니, 저것들… 허접하게 생겼지만 나름대로 엄청 강력한 외계 도구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섣부르게 덤볐다간 오히려 우리가 제압당할지도 몰라… 그랬다간… 또 기억을 지우거나 조작해버릴 겁니다… 어차피 세대갈을 치료할 치료제가 개발되려면 3일은 필요하니까 앞으로 3일 동안 세대갈을 구출할 준비를 하자! 좋습니땅! 어떻게든… 만들긴 했어… 급하게 만드느라 세대갈의 지능을 낮추는 증상까진 치료가 안 될지도 몰라… 그냥 딱 생명에 지장이 없게만 해주는 정도랄까… 응! 상관없습니땅! 세대갈을 살릴 수만 있다면 세대갈의 지능 따위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땅! 세대갈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땅! 시작하겠습니다! 심벤져스 세대갈 구출 작작! 뭐… 뭐야… 왜 이리 어두워… 아무도 없습니깡… 어제까지만 해도 외계인들이 계속 조종석에 앉아있었는데… 다들 어디 갔지? 으앗! 세대가씨도 안 보임댕! 창밖도 어두워… 지금은 우주가 아니라 어딘가 내부로 들어와 있는 느낌인데… 뭐… 뭐야… 앗! 그냥 아무거나 눌러봤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땅!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무거나 막 누르지 마!!! 이, 일단… 이 안에는 아무도 없는 거 같으니까… 한 번 나가볼까? 어… 똑같이 생긴 우주선이 엄청나게 많네? 무슨 우주선 주차장 같은 건가? 주차장만 이 정도면 딱 봐도 엄청, 엄청, 엄청 커다란 우주항공 모함 아닌 거 같슘댕! 어? 워, 왜 그래 현지가? 설마 여기… 우주경찰들의 본부?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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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세대가를 구하려면… 거대한 우주경찰본부를 뒤져야 한다고!!! 띵! 에어! 에휴, 빵빵 뚜루루룽 땅땅뚜루루로 어? 빵상 빵상 깨랑까랑 깨랑까랑 빵빵 뚜루루룽 땅땅땅 하하하하 빵상 빵상 빵빵 뚜루루룽 깨랑까랑 빵상 빵상 에이! 빵상 빵상 깨랑까랑까랑까랑 얘들아, 조져! 저, 저, 저에게 있니냐? 내 주공만 좀 봐라! 에이, 신기해, 이... 말해! 제대 갈아 어딨어? 어, 어, 아니! 대체 당신들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있긴 있지, 이발 놈아! 제대 갈고 하러 왔습니땅! 아니, X발 그러니까 어떻게 왔냐고요! 이거 써서 왔는데? 에잉? 아니 그게 왜 너네한테 있어요? 에라이 X발 하필 떨어뜨려도 걷다가... 아, 아니! 여기 온 건 그렇다 치고! 어떻게 제대 갈을 기억해낸 거예요? 분명 기억을 다 지웠는데? 우리랑 제대 갈씨가 같이 지는 세월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대 갈씨를 이슈갱? 그래 임마! 제대 갈은 우리 가족인데 잊을 리가 없잖아! 말도 안 돼! 그렇다고 그렇게 쉽게 기억해낼 수 있는 게 아닐 텐데 당신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군요! 겁소리 그만하고! 제대 갈 지금 어디 있습니깡? 여기까지 찾아온 용기와 노력은 가성하지만 당신들은 절대로 제대 갈을 못 구해요! 여긴 우주경찰 본부라구요! 역시 그랬구만! 여긴 우주경찰 본부였어! 여기가 우주경찰 본부든 니네 집 안방이든 상관없습니땅! 우린 꼭 세대 갈을 구해서 지구로 데려갈 겁니다! 아니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요? 지금 이 본부 안에만 약 5천명의 우주경찰이 있습니다! 본부의 규모도 지구의 웬만한 도시락 맞먹는 크기구요! 그러니까 세대가를 구하려면 서울 한부팟에서 서울 어딘가에 있을 세대가를 찾기 위해 우주경찰 5천명과 맞서야 된다는 뜻이라구요! 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세대가를 구해서 지구로 데려갈 겁니다! 말 좀 귀담아 들으려고 이 X발 놈아! 우리끼리 덤비면 게임이 안되겠지만 우릴 도와줄 외계인이 있다며? 응? 도와줄 외계인? 그게 누군데요? 뭐? 나? 나? 아니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거? 나보고 우주경찰본부를 배신을 한건가요? 야 이 X발 놈들아! 담임이 너네 충분히 도와줬다고요! 세대가리 만든 치료제에 우리 집 서랍에 넣어둔 게 나란 말이에요! 아 그거 니가 걷다가 넣어둔 거였냐? 야! 맞아요! 어 고맙다! 그럼 도와준 김에 좀 더 도와줘!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X발 놈들이 바로 너네였군요! 내가 이런 쓰레기들한테 대체 뭘 기대하고 치료제를 갖다 준 걸까? 아! 아니 그리고! 니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려는 건지 알고는 있는 거예요? 니들은 지금 국제우주법을 어긴 죽음합제자를 탈취시키려는 거라고요! 너희를 도와줬다간 니들은 물론 나도 최소 무기징역의 최대 사형이라고요! 음… 안 들키고 대충 어떻게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은 쉽지 이 X발 놈아!!! 야! 우리가 설마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왔겠냐? 세대갈도 구하고 뒤탈 없이 모든 일이 다 깔끔히 해결될 수 있도록 아주 탄탄하게 작전을 짜왔다 이 말씀이야! 스… 작전? 무슨 작전인데요? 자… 들어봐 그걸 작전이라고 짜온 거예요? 응! 에라 이 X발 자! 그럼 지금부터 작전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세대갈 구출팀과 억울어 끄는 팀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억울어 끄는 팀에 본부대에서 이런저런 남동을 피우면서 모든 우주 경찰들의 시선을 끄는 사이 구출팀은 본부 깊숙한 곳에 있는 특수 중범죄자 유치장으로 숨어 들어가서 세대갈을 구출합니다! 세대갈을 구하자마자 여러분들이 준비한 비장의 작전으로 모든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여러분은 세대갈과 지구로 돌아가면 됩니다! 좋아 좋아 아주 완벽한 작전이구만! 하… 완벽하긴 뭐가 완벽해요! 억울어 끄는 팀이 우주 경찰들한테 제압 당하거나 구출팀이 들켜서 붙잡히면 모든 게 끝이라구요! 아 왜 이렇게 부정작입니깡? 좀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부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지 X발 놈아! 아뇨! 저는 길치라서 잘 모르는데요! 야 이게 X발 놈아! 니가 길을 보르면 어떡합니깡? 뭐, 말했잖아요! 이 우주경찰본부는 거의 지구에 있는 웬만한 도시 하나 정도 크기라니까요! 게다가 전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진짜 우주경찰이라구요! 그래도 대충은 알지 않심갱? 대충 어디쯤 있다… 정도는 알고 있죠… 아마 우주경찰본부 맨 꼭대기층 할 거예요… 하… 하필 또 꼭대기에 있어? 엥? 현식의 행님 충농증이라 냄새 잘 못 맡지 않습니깡? 좋았어! 그럼 길을 대충 아는 덕배랑 냄새 추적이 가능한 현식이랑 그리고 내가 세대 갈 구출팀을 맡고 땅땅이랑 슝땅이가 어그로팀을 맡자고! 잠깐, 잠깐! 십사 너는 뭔데 구출팀으로 갑니깡? 어? 나? 아니, 나는 뭐… 그, 뭣이냐… 어… 예민한 감각을 바탕으로… 기랄하지 말고 어그로팀 하십시오! 기랄… 어그로팀 하면 징그럽고 무서운 외계인들이랑 직접 싸워야 되잖아… 그럼 어그로팀은 이걸 가져가세요… 엉? 이건 뭡니깡? 철체의 절명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 안에 있는 알약을 먹어요… 딱 5분 동안 초능력이 생기는 알약이에요… 오… 완전 간지랍니땅! 무슨 초능력이 생기는 건갱? 그건 랜덤이라 나도 몰라요… 그럼 만약에 군고구마를 엄청 먹어도 목이 안 막히는 능력 같은 개 쓸데없는 초능력이면 어떡합니깡? 그건 니들 팔자죠 뭐… 아니, X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냐? 좋았어! 빈뱅전! 데드갈 구체팀! 어그로팀! 뭐야? 난 고로팀 싫다니깐! 구체팀 시켜줘! 데드갈을 구하러… 툴경! 야! 내 말 안 들리냐고! 지랄 염병 그만하고 이리 오십시오! 안 돼… 안 돼… 이따 봅시랭! 이… 여긴 어디지…? 무슨 사무실 갔습니땅… 경찰서에서 생장 업무 같은 걸 처리하는 곳 아니겠슝랭? 음… 그럼 이놈들은 사무직들이니까 현장에서 뛰는 형사 같은 놈들보단 약하겠구만… 좋았어! 여기서 한번 난동을 피워보자! 근데 어떻게 난동을 피웁니깡? 어? 그… 글쎄… 그냥 막 책상 뒤엎고 컴퓨터 때려 부수면 되지 아닐까? 자심랭! 진약합시랭! 오케이!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튀어나가서 마구 때려 부수는 거야! 알겠지? 응! 자… 하나… 둘… 셋! 야 이 새끼들아! 왜 안 튀어나갔는데? 그러는 집사 너는 왜 안 나갈지 이발라마! 왜 안 나간기야? 하…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외계인들이 무섭단 말이야… 그럼 안 무섭게 해줍니땅? 어? 어… 어떻게? 엉덩이를 한 대 맞으면 용기가 생길 것입니땅… 뭐? 하이이야…. 으악!! 으악!! 엏… 하… 하… 하하… 하… 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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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녕하세요… 빵창 빵창 빵빵 또로로록 빵창 으흑… 뭐… 뭘냐 이렇게 된 건 2판 4판이야! 어차피 나보다 체고도 작고 힘도 없는 사무직들이니까 피지컬은 나한테 안 되겠지? 자… 간다!!!! 으야아아악!!!!! 으야악!!! 으흑… 으흑! 짚.. 집사가 나름대로 잘 싸우고 있는 모양입뎅 나는 외계인들보다 덩치가 크니까 힘은 늘리지 않나 곤댕 살려줘 살려줘 아..집사 주인인 야외계 지돈놈들아 한국산 티픽죽 맛좀 꺼라 맛을 위해 저쪽이 허브를 이끌어 주니까 이쪽 부안이 많이 허술해졌어요 가시죠 빵빵 또 로로롱땅땅땅따라라라라 당당,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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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 . 당 tnis,LRá,팅, 동 introductions, 아! 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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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당당당당당당맩 광 tá那個 кра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하! 맛이 어떠냐! 자동으로 기관 묶기 해버리는 밧줄! 빵성! 빵성! 응? 빵성! 빵성! 개나까랑! 처리 완료! 빵성! 빵성! 띵띵띵띵띵띵띵! 히... 힘이 빠짐... 띵... 콰잇! 으아! 슝뎅아! 갑자기 왜 그래! 왜 갑자기 사면딸 조진 거 마냥 축 처진 겁니깡! 어이! 지구놈들! 어? 그 놈은 맞으면 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타트를 맞았다! 다시 힘이 생기려면 최소한 하루는 필요하지! 으아! 이... 이런... 어떻게... 그리고 대체 왜 여기까지 찾아온 거냐! 왜긴 왜입니깡! 당연히 세대가를 구하러 왔습니땡! 흠... 분명히 기억을 지웠을 텐데... 뭐... 우리가 실수를 했거나 김덕배가 또 일처리를 개판으로 한 거겠지... 뭐가 됐든 여기까지 들어온 이상 너희는 절대로 여기서 나갈 수 없다! 구주경찰본부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경찰들을 공격한 건 역시 아주 죄질이 나쁜 중죄! 세대가리와 그렇게나 같이 있고 싶다면 구주교도소에서 너희 모두 평생을 세대가리와 함께 있게 해주마! 도키지마! 우린 세대가리랑 집으로 돌아갈 거야! 할 수 있다면 해보던가! 방상... 방방... 방방... torororong... 당당당당... 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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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 팡상, 팡상, 팡상!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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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팡 깨랑 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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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상 팡상 팡팡 또로라롱 땅땅 따라라라롱 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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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상 까랑 까랑 이건 내 경찰 인생이 걸린 문제다 이놈들을 반드시 막아야 해! 자 자 일단 진정하고 지금이라도 이 정신나간 난동을 멈추고 우리 통제에 인한다면 너의 죄를 어느 정도 참작해 줄 수도 있다 우주의 인과율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일이야 고작 외계인 하나 때문에 평생을 깜빡해서 섞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니들이 세대갈 잡는답시고 우리답치한 건 범죄 아니야? 내로난 불 오지는구만! 그리고 세대갈은 고작 외계인 하나가 아니라 우리 가족입니땅! 우주의 인과율이고 나발이고 난 그런 건 모르겠고 당장 세대갈 내놔! 말이 도무지 안 통하는 놈들이구만! 잡아! 저... 여기 어딘가에 세대갈이 갇혀 있을 거예요 갈림길이에요 여기서부터 뱀새로 길을 찾아야 해요 어때요? 세대갈 냄새가 좀 나나요? 어? 야! 현식아! 잠깐만! 이거 세대갈한테 줄 치료제야! 니가 가져가서 세대갈 찾자마자 먹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빨리 먹여야 돼! 어! 영호로! 으악! 괜찮아요? 응? 뭐야? 왜, 왜 그래요? 저게 뭐예요? 으악! 서, 설마 저거... 세대갈한테 줄... 치료제? 역시 그랬군! 으악! 정말 박차장님 말대로구만! 설마 했는데 여기까지 몰래 숨어 들어오다니... 그나저나... 김덕배! 왜 니가 저놈들을 덮고 있는 거지? 우린 대신한 거냐? 어, 아니... 그, 그게... 그러니까... 하... 이 트롤짓도 더는 못 봐주겠다! 김덕배와 김현식, 너희를 현식안보로 체포한다! 저 비겁한 새끼들! 족수로 덤비니까 뭘 할 수가 없잖아! 아직도 힘이 안 납니까? 마신댕... 현탁의 오진댕... 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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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또로로록 땅땅, 따라라라랗까라랑, 빵상, 빵상, 빵상... 크헤헤... 좋아! 집입자들은 들어라! 방금 너희 동료인 김현식이 우리 팀에게 붙잡혔다! 뭐?! 현식의 행님이 붙잡혔다고? 양동 작전은 나름대로 괜찮은 시도했지만 세대갈 구축팀이 붙잡혔으니 너희 작전도 여기서 끝이다! 순천히 항목하고 미리 나와! 아직 포기하긴 일러... 그렇지, 땅땅아? 응!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걸 먹자! 응? 그거? 아까 덕배한테 받은 알약 있잖아! 아하! 자, 드십시오! 크헤헤... 그래, 그래... 그래도 이성적인 판단은 할 줄 아는 놈들이구만! 응?! 그, 뭐야?! 어디 간 거지?! 뭐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 초능력은... 정석 스냅! 어?! 저, 초능력?! 집사! 니 초능력은 뭡니까?! 내 초능력은... 존나게 판단해지기! 와, 아무리 맞아도 타격이 없는 무적 상태가 된 겁니까?! 그렇긴 한데... 너무 단단해져서 몸이 안 움직여... 아니, 개 쓸모없잖아, 이 찌발놈아! 스, 설마 저것들! 5분간 랜덤 초능력이 생기는 알약을 먹은 건가?! 아니, 그럼... 흉량이 초능력은 뭐야?!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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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흉량이 초능력은 거대화인가 봐! 분노로 몸을 키웠을 때보다도 더 큽니땅! 근데... 힘은 여전히 안 남댕... 이익! 안되겠습니땅 집사! 합차 없이 땅! 뭐?! 합, 합체?! 어, 어떡해?! 하아아아악! 으악! 왜 임마! 속도는 중량! 빛의 속도로! 다가가라!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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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보자!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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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드갈! 특대 심판에 따라 지금 즉시 사용을 일치평한다! 또! 휴… 일단은 얼추 정리된 것 같습니땅! 좋아! 지금 당장 현식이랑 세대관을 구하러 가자구! 응? 갑자기 땅이 울립니땅! 야! 땅 깎아! 뒤! 어? 어? 으아악! 흐헤헤헤헤헤헤헤헤 너희한테 그깟 초능력이 생겨봤자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서도 아무 소용없지! 우이입! 우이입! 하하아악! 우이입! 우이입! 어디서 파리가 있는 데다? 흠집도 안 나아! 저 로보 너무 딴딴하다고… 자아! 이제 내 차려다! 끌어어어 대체 어떻게 저렇게까지 커줄 수가 와, 저능력 알약으로 생긴 거대화 효과에 중냥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분노로 몸 키우기까지 중첩돼서 우주개수 슘당이로 변했습니땅! 멋지다, 슘당이! 하! 넌 젠장! 마침 몸에서 힘이 쪼빠지는 다트를 맞았는데도 대체는 어디서 이런 힘이… 지 빠지고… 몸도 작아짐뎅… 에? 왜 그럽니깡? 으, 으어… 으악! 크헤헤헤헤헤… 안타깝지 말… 5분이 지나버린 것 같군! 자, 끝이다! 응? 뭐지? 어? 으… 으… 으어우… Reynolds ama assim… ở… 으응? 아악! 뜨들gruppe 뜨들gruppe personn produção 흐엉, 단들국할! 흐엉, 역시 너희!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군용 오, 현 지기도 왔어!!! 그, 대체 뭐가 어떻게 될 거야… 분명 기면식은 체포됐고 세대갈은 사령을 실패한다고 했는듯!!! 목소리를 바꿔주는 비번 넥타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세대갈은 곧 죽을 거다! 청장님께서 직결 심판을 내리셨거든! 에?! 즉, 직결 심판이라면?! 그래… 세대갈에게… 영지 100명명이 떨어졌다! 에에에!!! 마, 맞아요! 너무 늦기 전에 빨리 세대갈을 찾아야 합니다! 핫, 불가능해! 이 유치장 안에도 수많은 경비들이 있다! 니들이 과연 그 철통 같은 보안을 뚫고 이 넓은 유치장에서 시간 내에 세대갈을 찾을 수 있을까? 음… 그러면… 선배님이 가지고 있는 도구를 좀 빌려야겠네요… 겉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벨트 가지고 계시죠? 뭐? 아, 아니 잠깐만! 그걸 어땠으려는 거야? 안돼! 안돼!!! 세드걸! 득대의 심판에 따라 지금 즉시 사용을 심판한다! 라고 할 뻔? 말도 안 돼! 그럼 너의 작전이 정말 성공했단 말이야! 고작 지구 생명체 내 탄퇴! 우주경찰본부가 졌다고! 자, 이제 다시 돌아가쇼! 우리 집으로! 웃기지 마라! 너희는 나! 빵빵 또로로롱 땅땅 따라라라 땅땅 땅땅땅땅땅땅 박동팔에 병의를 걸고 절대 놓치지 않는다! 에? 설마! 방금 그게 이름인겸? 어이! 박동팔이! 응? 이거 잃어버린 거 같은데 다시 죽여주마! 다시 죽여주마! 어? 이, 이건… 어… 어… 으… 으… 너희가 이렇게 도망친다고 해도 우리 우주경찰들은 너희를 우주 끝까지 따라갈 거다! 너흰 절대 도망칠 수 없어! 그거라면 임이라 생각이 있습니땅! 우리가 그럴 것까지 대비해서 다 작전을 짜뒀거든! 너희한테 뭐든지 믿게 만드는 스프레이가 있다며 그걸 우주경찰본부에 쫙 뿌려가지고 세대가리 범죄자인 거랑 우리가 오늘 난동 피운 거랑 네가 우릴 도와줬던 게 모두 사실이 아니고 꿈이었다고 세눈시켜버리면 되잖아! 그걸 작전이라고 짜온 거예요? 응! 에라이씨… 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안에만 우주경찰이 5천명이 있다니까요… 언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걸 뿌리고 세뇌할 건데요… 하지만 뭐… 아예 허무 맹랑한 작전은 아니긴 해요… 공부 안에… 그 스프레이 안에 들어가는 가스를 가득 채워둔 저장 탱크를 갈 거든요… 아마 그걸 폭발시키면 우주경찰본부를 다 뒤덮고도 남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구로 탈출하고 나면 제가 방독면을 쓰고 그 탱크를 터뜨린 다음 그럼 방송으로 세뇌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지구에 있는 우리 집으로 좌표 설정 완료! 자 돌아가자! 우리 집으로! 나hood! huh? 한글자막 by 한효정 함께해서 개같았고… 다신 보지 말아요… 성공했어! 우리가 진짜 세대갈을 구해서 돌아왔다고! 우리 진벤져스한텐 불가능이란 없습니땅! 어떻습니깡, 세대갈! 우리가 꼭 구해준다고! 어… 세, 세대갈… 현식이 행님! 세대갈한테 치료제 안 줬습니깡? 에에엥? 그, 그럼 어떡합니깡? 영식씨 집에 분명 남은 여유분이 있을껀디앙! 아, 알았어! 내가 얼른 가서 가져올게! 세대갈! 조금 있으면 집사가 치료제를 가져올 겁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소용없어용… 너희가 날 구하러 오기 전부터… 이미 내 병은 치료제료는 고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진행돼 버렸어용…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자책하지 말아용… 죽긴 누가 죽어 있지 말라마! 우리가 꼭 살려낼 겁니깡! 아, 정신이 없어서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군요…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난 어쩐지 너희가 날 정말 구하러 올 것 같았어용…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날 구해줬구용…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당연한 거 아닌댕! 이, 이, 우린 가족인댕! 너희랑 이렇게 끝까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용… 행복했어용… 그치라니… 뭔 개소리야, 이 찌발놈아! 같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한 추억만 사라져, 심겨! 안녕… 친구들… 세, 세대갈? 어? 어? 이, 얘들아! 치료제 가져왔어! 이거 빨리 세대갈한테… 어? 세대갈 이 자식… 편히 쉬고 있으려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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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대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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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으아악! 세대갈 씨… 아직… 살아있슘댕! 응? 세대갈 씨는… 아직… 살아있슘댕! 어… 그, 그치… 세대갈은 아직 우리 가슴속에 살아있지… 세대갈은 우리 가슴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겁니깡!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로 살아있단 말임댕! 세대갈 씨는 아기일 때 지구에 도착해서 우리랑 시간을 함께 보낸 후에 전염병에 걸린 우릴 살리려고 미래에서 온 거라고 하지 않으슘댕! 그러면… 아기 세대갈 씨는… 아직 지구에 도착하지 않았슘댕! 그리고… 세대갈 씨가 저번에 했던 말대로면… 아기 세대갈 씨가 도착하는 건… 바로 오늘 밤이댕! 어? 그, 그런가? 그, 그럼… 오늘 도착하는 아기 세대갈한테 치료제를 먹이면… 아기 세대갈은 살 수 있는 겁니까? 아슘댕! 그리고… 아기 세대갈 씨가 타고 온 우주선을… 타임머신으로 개조해서… 세대갈 씨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과거를 보낸다면… 아기 세대갈 씨는… 그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추억들을 모두 그대로 겪으면서… 우리가 아는 세대갈 씨로 자라게 될 겁댕! 맞슘댕! 우리가 아는 세대갈 씨와… 다시 만날 수 있슘댕! 으아… 으아… 어? 아니 그,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주선을 타임머신으로 개조해… 흠… 살짝 염치 없긴 하지만… 포털 번호로 김덕배 씨를 납치해서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부탁해보는 건 어떻슘댕? 오, 좋은데? 수고 빌어! 치킨 한 마리 시켜주면 되겠지, 뭐! 아니 근데 그럼 또 타임워프를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주경찰들이 또 우릴 추적하면 어떡하지? 그딴 건 나중에 걱정하면 됩니땅! 우리가 함께라면 우주경찰이고 우주대머항이고 다 물리칠 수 있습니땅! 지금은 세대갈을 살리는 게 최우선입니땅!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구! 진벤자스 아삼발! 세대갈 부활시키기 대작전 시작합시땅! 오! 비지 1 고 추 comfort 've orgt 너 고tu 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서와 세이테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